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이 라이브 32카운트 투월 인터미디에트 레벨에 태그와 리스탈트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어그널, 포드, 스템프,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비하인드, 윗, 키치, 백,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투게더,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3턴, 세시 방향까지 오른발, 피치한 상태에서 턴, 사이드, 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힐 트위스트, 아웃, 센터, 체중 왼쪽, 포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포드 스텝, 힐 트위스트, 아웃, 센터, 체중 오른쪽, 토니 스텝, 백, 백 위드 히치, 백 위드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워크, 워크, 포드 코스터 스텝 하실거에요. 포드 스텝, 주게더, 백 위드, 토팬, 크닭 하실 때는 토 를 업 앤 아웃 지키시면 돼요. 백 위드, 크닭, 백 위드, 크닭, 오른쪽 4분의 1 Turn 하면서 포스터 스텝 하시면 되요. 4, turn right, 왼발 back, together, cross, count, 1, 2, 3, and 4, 5, 6, 7, and 8, 3, count, 1, 2, and 3, 4, 5, 6, and 7, 8, 1, 2, and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2, 1, 2, and 3, 4, 5, 6, and 7, 8, 1, 2, and 3,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